안녕하세요. 오늘은 가국의 왕 슈베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슈베르트 음악을 좋아하는데 슈베르트 음악을 들으면 학창시절 부른 슈베르트 가국이 생각이 납니다. 슈베르트는 1797년 비엔나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어머니는 요리사였습니다. 형제가 16명이나 되었고 그 중에 13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집안 식구들이 음악을 좋았는데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형들에게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음악은 취미로만 하기를 바랬습니다. 슈베르트가 어린 시절 탁월한 미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살 때 궁정예배당 아동합창단, 지금의 빈소년합창단에 뽑히게 됩니다. 그 시기에 본격적 음악 공부를 했는데 특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굉장히 존경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학창시절 궁정오루간 연주자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로부터 음악 공부를 했고 학교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연주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미성으로 독창에 나가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사칭기 이후 미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슈베르트가 군대 갈 나이가 되었고 당시 징병제인데 군대 가기 싫은 슈베르트는 유일한 방법이 학교에서 선생이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1814년 17살에 아버지 초등학교에서 조교사로 일하면서 저학년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장례 미사곡을 작곡했는데 이 노래는 독창회에서 테레제 그로버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테레제 부모의 반대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음악을 작곡하게 됩니다. 1815년 18살에 무려 145개의 가곡과 2개의 교양곡을 작곡했습니다. 이때 작곡한 대표곡이 괴테의 시를 곡으로 만든 들장미 가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주변 친구들이 슈베르티아데를 조직하여 슈베르트 음악 활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에는 훗날 법률가, 화가, 극작가, 작곡가, 성악가 등 대부분 생전에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유명한 분들이 됩니다. 당시 슈베르트 별명이 슈반머리라 불렀는데 오스티라에서 나오는 버섯입니다. 슈베르트가 키가 156 정도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버섯두리입니다. 슈베르트는 아버지와 대립으로 교사 생활을 그만두고 빈에 와서 친구 프란츠 폰 쇼보와 함께 살면서 작곡을 열중하게 됩니다. 쇼보 동생이 외국에서 오자 결국 집으로 돌아옵니다. 1818년경에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개인 일수를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슈베르트는 1819년 22살에 그의 여름날 유능한 성악가 미하엘 포골과 오스트리아 서북부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지에서 부자 광산업자 팜가르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그가 첼로 연주할 만한 곡을 만들어달라 제안을 해서 먼저 만든 곡을 변주곡으로 해서 피아노 오중주 사악장 송호가 나옵니다. 1820년 23살에 사랑하는 테레제와 헤어지게 되는데 친구인 프란츠 쇼보가 선물로 매춘부를 소개하여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1822년 25살에 작곡한 마왕의 판권을 슈베르트를 존경한 기족이 2천 굴덴에 비싼 값에 사주었습니다. 당시 2천 굴이면 공무원 1년 연봉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아노를 처음 사게 됩니다. 그동안 슈베르트는 많은 곡을 피아노 없이 머릿속 생각으로 작곡했다고 합니다. 또한 친구가 배고프고 생활비가 없으면 아깜없이 도와주는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1823년 27살에 슈베르트는 밀러의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아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바악한 처녀를 작곡하였고 가곡 방랑자도 이때 작곡합니다. 1827년 30살에 슈베르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음악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어다듯 겨울라그네의 24곡을 작곡합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하고 쓸쓸한 겨울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하기 전 그녀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잠을 깨우지 않고 나 혼자 떠나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겨울라그네입니다. 겨울라그네 안에 다섯 번째 음악이 보리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 평소 존경하는 음악가 베토벤이 죽기 일주일 전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음악가 베토벤 근처에 살면서 용기가 없어서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베토벤은 죽기 직전에 슈베트를 만나 그의 악보를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슈베르트를 위대한 음악가가 될 때이니 용기를 갖고 살라고 조언합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의 존경하는 음악가 베토벤이 상태가 심각한 걸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그 자리를 뛰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호전이 되어 아들이 작곡가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토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슈베르트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요양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은 더욱더 악화가 됩니다.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혼수상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싫어 라고 중얼거렸답니다. 그러자 형이 모두 널 걱정하고 있단다. 걱정마라 라고 하자 슈베르트는 하지만 여기는 베토벤이 없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베토벤 곁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1828년 31살에 한창인 나이에 운명하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바람대로 주변 칠군과 지인들이 슈베르트가 베토벤 옆으로 묻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슈베르트는 31살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려 998개 곡을 작곡했고 그 가운데 663개의 가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곡의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작품의 특징은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슈베르트는 본인부터 음악을 즐겼고 자신의 음악으로 다른 사람도 즐기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은 구조와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음악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죽고 나서 훗날 음악가 슈만이 그의 음악을 널리 알리게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불운한 삶을 살다 가신 위대한 음악가 우리들 마음속에 어느 시절 추억을 생각해 주는 슈베르트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슈베르트 음악